여러분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오리언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OT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OT도 진행하지만 이 강의도 제가 전체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이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내용들은 다 제가 업무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례를 많이 들어서 즐겁고 쉽고 하게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금융강의를 한 지가 2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만 시간을 훨씬 넘겨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강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는 자신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양적으로는 빵빵하고요. 질적으로 어떨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 중에 펀드 투자 권유 자문인력 같은 시험은 정식 시험 문제 출제위원도 역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OT에 대해서 소개를,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증권투자 권유대행인이 뭐냐라는 거죠. 어, 요거의 장점은 뭡니까? 이름이 좀 길잖아요. 이름이 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자격증인지 알기는 좀 괜찮습니다. 그쵸? 말 그대로 증권. 그쵸? 증권. 주로 뭐 주식이나 채권이겠죠. 예. 증권투자 권유를 대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업계에서는 이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아니면서 예.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이런 분들을 투자 권유대행인이라고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고기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제 증권 이렇게 나오죠. 이름 그대로. 근데 이제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펀드 및 파생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이유가. 그쵸? 이쪽에 자격증이 또 있잖아요. 그쵸? 예.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이 있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자문인력이 있고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은 이제 그쪽에서 관할을 하고 그거 외에 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느끼기에는 뭐 주식하고 채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계약, 투자이림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께서 아예 투자 권유대행인을 하고자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이.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케이스는 이제 뭐 당장 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금융권 취업 준비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금융자격증 중에서는 좀 쉬운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하고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하고 그렇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런 쪽 면에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금융상식 예. 플러스 이제 알파를 먹고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어울리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주관하고 접수한 저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금융투자회사라 그래서 주로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협회. 그래서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다음에 시험 일정은 1년에 이제 두 번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봄에는 한 3, 4월 정도에 한 번 보고요. 가을에는 보통 이제 9월에서 10월 이때 이제 한 번 보고 이렇게 1년 두 번을 보통 보고 있고요. 뭐 응시 자격은 뭐 제한이 없겠죠. 열심히 궁금하면 됩니다. 네. 시험 유형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유형이죠. 필기 시험인데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합격 점수입니다. 이 점이 아주 좋은 점입니다. 이 점이 뭐냐? 잘 보세요. 네. 각 과목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과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과목은 이제 3개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과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과목이고 우리가 여기서 과락할 때 과목은 이제 큰 과목입니다. 큰 과목이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이 3개에서 각 과목별, 이 3과목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에서 4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그렇죠? 과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40점 이상이고 그러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보면요. 이것만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을 땄다 그래서 내가 뭐 그것만 갖고 증권회사에서 바로 무조건 취직을 시켜주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업무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투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면 60몇 점이 되게 많습니다. 시험을 보면 60몇 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70점이 아니라 6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대행인들 있잖아요. 뭐 증권대행인, 펀드대행인이나 요런 거 말고 이제 자문인력이나 이런 자격증들은 보통 이제 50, 70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과목 평균 70점, 과락 50점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힘 좀 힘이 겨워지죠. 공부하기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보면 코드가 안 맞는 그런 과목, 소과목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60점이 되면은 그런 과목들은 이제 조금 좋게 말하면 약간 능률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70점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공부할 때 그래도 약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약간 대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과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목들인지. 이제 크게 세 과목인데요. 뭐 요 노란색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요걸 갈라지게 한 겁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입니다.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10문제 그 다음에 육아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관한 게 10문제 채권시장 6문제 그 다음에 기타증권시장이 4문제 이 기타증권시장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코넥스 시장이나 뭐 OTK, OTC 뭐 그런 시장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투자라는 과목을 보시면 이 과목은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투자이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과목은 대학에서 경영학이라든가 투자론, 재무관리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에겐 유리합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요 두 과목들은 그래서 증권분석의 이해와 투자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강의는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요게 이제 합쳐서 25점. 그 다음에 투자권유 요게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증권관련 법규가 10문제 영업실무 10개 직무윤리 10개 그 다음에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이 10개 투자권유 사례분석 5개 이렇게 해서 총 45문항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합쳐서 10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간단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은 이제 제목만 보면 짐작이 좀 오실 텐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특별히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문제의 비중이 적습니다. 계산문제 같은 게 그래서 뭐 아예 안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일부 과목에서 약간 간단하게 나오는 정도니까 그리고 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도인데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렇게 법규나 이렇게 제도 같은 게 이렇게 상세하고 자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디 특히 많이 있냐면 이 과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 다음에 이제 채권시장 채권시장 그 다음에 증권관련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이 이 세 과목이 기본서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내용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깊이는 내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이제 지치고 어떤 이제 그 배분 안 배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세 과목은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추려서 이 과목, 이 과목 이 세 개는 중요한 내용을 더 추릴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강의는 중요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추려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이 세 과목은 조금 더 추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이 내용이 또 직무윤리나 이 투자 권위와 분쟁이나 이쪽에서도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쪽은 제가 내용을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법규 쪽은 꽤 많이 진행을 하게 되지만 이 식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쪽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장 제가 조금 압축한 게 이제 이 두 과목입니다. 두 과목 그래서 이제 이 두 과목에서는 좀 자잘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쳐내고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소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봤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 더 압축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여러 면에서 합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계별 학습 전략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핵심 OX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집, 우리가 이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문제집에 보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OX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이론을 학습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로 실전 감각을 올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합격을 위한 준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핵심은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문제집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상세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약한 내용들이 압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길라잡이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해설 부분을 보면 상당히 관련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빠짐없이 쫙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감히 그 내용만 공부를 하시면 합격은 문제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길라잡이 문제가 있고 그 밑에 해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 과정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를 익히시면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익히게 되고 요걸 통해서 연습을 하고 우리가 트레이닝 해나가는 요런 과정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 이름이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핵심, 핵반인데요. 이론과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하고요. 공품격 원스탑 합격 패스다라는 겁니다. 공품격하니까 이제 약간 괜히 그러긴 한데 뭐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핵심 OX 문제로 핵심 이론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PDF를 제공하고 최종 정리 문제집으로 출제 유형을 완벽 대비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제공을 하는데 요 문제집은 이제 정말로 예, 아주 저희가 이제 수험생 입장을 충분히 10분 감안해서 예, 정말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감히 장담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와우패스의 장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20년 이상 과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조금씩 한 게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금융교육기관으로서 쭉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 인정받는 강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은행에 출강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모든 은행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네, 모든 은행. 아마 지방은행도 안 간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도 규모가 큰 회사들은 뭐 다 가서 강의를 했었고요. 저만 개인적으로만 해도요. 그러니까 뭐 저희 회사 전체로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인정받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OT를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